강원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통기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20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집중 방제를 추진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예찰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목 405구루를 포함해 고사목 6천여 구루를 전량 제거합니다. 또 수집이 어려운 지역은 훈증 또는 그물망 피복 처리를 실시하고 피해 고사목 주변 210헥타르에는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반출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이동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